오늘은 저의 평일 하루를 영상으로 다 보려고 합니다 일어났어요 아 아우 드러워 방금 일어나면은 화장실 갔다가 체중을 잽니다 오늘은 몇 킬로일지 망했습니다 72.4 킬로 아직 시합까지 여유가 조금 있어서 잠시 돼지로 살아도 되요 이렇게 해서 일어나서 아침에 나와 가지고 밥을 먹습니다 고기를 데우고 밥을 풉니다 저울이 형이 세팅하고 자 이거 200 먹거든요 200? 200 오늘 한 번에 맞춰보기 시작 200이면 한 이정도 뺨 홈매 215 더러 더러 으악 잠시 핸드폰 내려놓을게요 이렇게 풀면 되잖아 조금 빼야될 것 같아서 이 정도만 먹어야 될게 이렇게 하면 아침 준비 완성 이게 제 평소 밥입니다 고기 메뉴는 그때가 때 좀 바뀌는데 밥이 100에 고기 반찬 야채는 없어요 비타민으로 대충 때워요 아침 식사 시작 아침을 먹었으면은 바로 설거지해야 됩니다 물 담궈놔야지 설거지하기 편하니까 하여튼 설거지하고 이건 이따가 출근할 때 챙겨갈 재료 음료수 영양제도 먹어야 돼요 우선 설거지부터 시작 밥은 다 먹었고 부은 게 아니고 살찐 겁니다 확실히 단체를 옮기면서 기존에는 66kg 체급했을 때 썼는데 이제 67.5란 말이죠 그래서 평소 체중에서 좀 여유가 생기긴 했어요 이제 영양제 타임 겸사겸사 하나씩 봅시다 오메가 아 그리고 이거 뭐 저도 다 알거든요 뭐 함량이 뭐가 어떻고 어디가 좋고 이런 거 다 아는데 저는 솔직히 먹어도 체감이 잘 안 돼요 그냥 기분내기용으로 먹는 거라 아무 브랜드에 아무거나 먹습니다 돈 많으면은 조금 더 시켜서 먹고 돈 없으면 안 먹어요 일단 오메가 먹고 이거는 집에 굴러다니던 비타민C 이거는 운동 끝나고 가바 운동 끝나고 타오린 카페인은 이거 필로 이렇게 사면 쌉니다 200ml짜리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쪼개가지고 반씩 털어서 먹어요 비타민C 비타민D 웰치스 웰치스 하여튼 간 이건 영양제 아니고 유로프라임 운동 전에 이거 그냥 집에 있어서 먹는 거 커큐민 아연 종비 어 다 먹어가네 이거 보스레미약 크레아틴 하루 10g 유산균 뭐 공복에 빈속에 먹으라는데 맨날 까먹어가지고 그냥 밥 먹고 먹습니다 뭐 될떠로 되겠지 그리고 미숫가루 미숫가루는 운동 전에 프리워크하우스로 좀 먹기도 하고 운동 중에 먹기도 하고 근데 요즘에는 지금 좀 살 빼야 될 거 같아가지고 운동 후에만 그냥 타가지고 먹어요 이렇게 먹습니다 아 그리고 이거 빼먹었다 지금 이 약 먹어요 항생제랑 뭐였지 하여튼 간 약국에서 준 거 무리하다가 임파산염에 걸려가지고 지금 목 아래가 아주 땡땡하고 아파요 여기가 그래도 다른데 부상당한 게 아니고 그냥 어쨌든 그것도 뭐 오버트레이닝의 신호긴 하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나와서 차라리 다행이다 요즘에는 이런 외적인 유산소들을 조금 줄이긴 했어요 그전에는 다시 이제 달리기를 좀 많이 하려고 했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추가했을 때 내 몸에서 아직 뭐 준비가 안 됐으니까 다시 운동량 줄여가지고 회복하고 해봐야죠 이렇게 하면 얼추정리가 끝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는 뭐냐 제 점심밥 소고기 150g 이렇게 챙겨주면 출근 준비 끝입니다 신기하죠 출근 준비가 이거라니 이렇게 해서 출근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제 역까지 걸어가는데 원래 옛날에는 버스 타고 다녔는데 그냥 좀 운동할 겸 해가지고 걸어둡네요 날씨가 덥네요 뜨거워요 너무 부어서 영상 안 날리려고 그랬는데 오늘은 이제 출근해서 아주 오랜만에 좀 번역? 오랜만에 하나 하려고 해요 요즘에는 시간에 가성비가 좀 떨어지는 것 같아서 해외 좋은 글들을 찾아도 전문을 다 번역하지는 않는데 정말 오랜만에 쪽표를 감수할 만한 결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두꺼워 번역하고 운동하고 수업하고 프리랜서로 계속 일을 하다보니까 바람보네요 일을 하려면은 계속 한없이 늘어나더라고요 할 일들은 쌓여 있는데 오늘도 최대한 많이 해봐야죠 알칭 한참 걸어가도 도착하지 않습니다 지하철 타고 가는데 한 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 거기서 온라인 코칭을 해요 가는 길에 잠도 자보고 책도 보고 해봤는데 그게 제일 나은 것 같아서 오늘도 가는 길에는 온코를 할 예정입니다 온라인 코칭 끝냈고 이제 압구장역 내려서 맥도날드 갑니다 다이어트 해도 하루에 한 끼 정도는 좀 먹고 싶은 걸 먹는 편이어서 오늘 점심은 맥도날드 우우 더워 도착했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면 도착 여기 하루가 끝났습니다 밥 먹어요 밥 먹고 집에 가야지 이제 하루를 마치고 지하철에서 내려서 집에 걸어가는 중입니다 오늘은 좀 피곤해서 원래는 한 4개 전에 정도에 내려서 집까지 걸어가거나 공원을 한 바퀴 돌고 이렇게 집에 들어가는데 오늘은 하나 전에만 내렸어요 되게 뿌옇게 나오네 지금 세상이 좀 많이 습하거든요 이쪽은 이렇게 잘 나오는데 여기는 좀 뿌옇네요 어쨌든 그래서 오늘은 역 하나 전에만 내려서 이렇게 집에 걸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살아요 들어가서 집에 도착하면 짐 정리 좀 하고 씻고 자야죠. 내일은 좀 수업 일찍 있어서 일찍 나가야 돼요 영상을 편집했을 때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는데 오늘 사실 센터 안에서 운동할 때 영상도 좀 더 많이 찍고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정신이 없어서 많이 못 찍었어요 뭐 시합까지 또 시간 아직 많이 있으니까 기회가 되면 그런 부분들도 추가적으로 담아보겠습니다 오늘 하루 끝 지금 집에 가고 있는데 오늘은 7월 25일이고 10시 8분입니다 살을 다 뺐어요 이게 영상으로 볼 때 좀 달라 보이냐 제가 69.5kg에 도착했습니다 평소에 69.5kg 에서 워터컷 해가지고 딱 체중을 맞추면은 67.5가 되더라고요 기존에는 66.6kg에 도착했었기 때문에 67.9kg 였나? 5였나? 하여튼간 그걸 맞추고 거기서 워터컷을 했었는데 사실 그런 부분에서 좀 체중 여유가 생기니까 확실히 그 전보다 힘든 건 없네요 그리고 뭐 지금 준비 여전히 힘든 거 없이 잘 하고 있고 뭐 내가 원하는 거 좋아하는 거 하는데 뭐 힘들다거나 또 이제 간다 운동도 잘 되고 있고 조금 아쉬운 거는 감량을 조금 더 빨리 했었어야 했는데 그게 조금 늦어져서 생각한 거보다 중량이 조금 줄었어요 약간 묵직한 느낌에 있어서 이제 시합까지 3주 정도가 남았는데 이 3주 동안에는 이렇게 떨어져 있는 몸을 빨리 끌어올리는 데다가 좀 목표를 두고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진짜 말 그대로 기록이 억측이어서 뭐 딱히 할 말은 없어요 오늘 비가 오고 너무 더워 오늘도 귀가 중입니다 딱 12시가 이제 지나서 이제 8월이에요 시합이 있는 8월에 접어들었고 여전히 문제없이 훈련 잘 되고 있어요 오늘 스쿼트는 190kg 싱글 LP7로 딱 끊었어요 이번 시합은 올림피아 기준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새로운 도전이 되는 시합이기도 하죠 새로운 도전이에요 기존에는 이제 상대방을 뭔가 이기거나 좋은 등수를 내거나가 목적이었다면 지금은 사실 누구를 이기고 어떻게 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나한테 필요한 기록을 내야만 하는 시합이 되어버려서 되어버린 건 아니고 시합이라서 생각보다 그런 압박이 재밌어요 그거를 꼭 이겨내고 싶은 마음도 좀 있고 그래서 오늘은 스쿼트 RP190을 RP7로 꺼냈고 먹은 게 많이 없어가지고 말을 잘 못해요 지금 좀 바보같이 말해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대충 계산했을 때 추정치로 210 정도 나오는데 시합에서 212.5까지 할 수 있는 몸 상태로 만드는 게 스쿼트 회사의 목표고 벤치프레스가 이상하게 잘 돼요 기존에 워낙에 안 좋았기도 했기 때문에 뭐 잘 돼 봤자 벤치를 진짜 잘하는 사람들한테는 에게 이렇게 싶을 수도 있지만 시합에서 120까지 무난하게 잡는 게 목표고 더 잘 되면은 뭐 좋고요 그리고 데드리프트는 이제 수요일 이번 주 수요일 내일모레 진행을 해야 되는데 내일모레 오케이 내일모레 진행해야 되는데 싱글 RP9로 해보는 게 이번 계획이에요 그래서 240 정도까지 들어가 보고 시합에서 한 250.5 그 정도까지를 하는 게 목표입니다 과연 베트마를 지킬 수 있을지 이 영상을 자료 화면으로 쓸 수 있을지 두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 오늘의 기록 끝 시합 전 시합 주차 월요일에 몸 상태입니다 워터로딩 어제 시작해서 6.5리터 그리고 나트륨도 좀 많이 들어가서 체중은 오늘 아침 제거니까 71키로 였어요 어? 남은 기간 항상 이렇게 준비했었으니까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눈이 좀 부었을 듯이네 에이 점심 먹고 이제 다시 트트 가서 운동할 거예요 파이팅 오늘은 8월 9일에서 10일로 넘어가는 밤입니다 집에 가고 있고 마지막에 이제 수분 조절하면서 물을 많이 먹고 나트륨도 많이 먹어서 지금은 좀 부었어요 전반적으로 컨디션도 항상 이때는 가늠이 잘 안 되더라고요 저는 당일날 되어봐야지 컨디션을 알 수 있고 지난주에 이제 마지막 운동들을 무겁게 해봤는데 스쿼트는 202.5키로를 rp9 정도로 끊었고 벤치프레스는 120키로 정도를 rp9 정도로 끊었고 데드리프트는 240키로를 rp9 정도로 끊었어요 그래서 생각처럼 몸이 잘 올라오진 않은 것 같아요 마지막 주차에 기대했던 게 있으니까 뭐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건지 하여튼간 모르겠는데 그래서 약간 계획을 바꾼 게 지금 어쨌든 목표가 다츠 포인트를 맞추는 거기 때문에 그 체중을 조금 더 워터컷 통해서 67.2까지 날리고 582.5를 찍는 거로 목표를 바로 바꿨거든요 그래서 스쿼트는 210정도 그리고 제가 알고 있기로 기록이 210이어서 211까지 가능하면 들어가서 기록 가지고 오는 게 목표고 벤치는 122.5 오히려 벤치가 좀 더 몸이 잘 올라와서 물론 룰에 맞춰서 엉떼 같은 거 조심해야겠지만 오히려 벤치를 조금 더 욕심을 내볼 거고 데드리프트는 250정도까지를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변수들을 최대한 줄이려고 해서 2차랑 3차의 폭을 오히려 좀 좁히고 그래서 2차 만약에 만약에 스킬적인 미스나 제가 고려하지 못한 그런 룰에서의 미스가 있어도 그러니까 룰 때문에 파워를 받더라도 2차까지 했을 때 무조건 1등은 다 잡을 수 있게 2차를 살짝 높게 잡고 3차는 제 올림피아 퀄리파잉 토탈을 위해서 준비를 해 볼 예정입니다 퍼치랑 계속 상의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내일이 되면은 나트륨을 완전히 줄이고 엄청 부은으로 하여튼 나트륨을 71kg까지 지금 올라가거든요 어쨌든 내일부터는 나트륨 줄이고 좀 더 가벼운 음식들 그러니까 같은 칼로리여도 무게가 좀 가벼운 음식들로 식단을 구성해서 먹을 계획입니다 내일이 마지막 운동이에요 엄청 가볍게 수배인데 값만 잡을 수 있게 rp6 정도로 하고 트린트루에서 짐 챙겨가지고 올 예정입니다 마지막까지 화이팅 하하하 오늘은 8월 10일 시합 이틀 전입니다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아침밥 먹고 워터로딩 오늘은 8리터 정도 먹고 나트륨 줄여서 먹는 날이에요 이게 생각보다 나트륨이 없어가지고 애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거 12캔 먹으면 돼요 지금은 런들헌트 영상 보면서 팁 같은 거 정리하고 있고 태풍이 왔어요 이거 그냥 나만의 기록이니까 그냥 편하게 태풍이 와가지고 원래 캐리어 끌고 가가지고 짐 챙겨오려고 했는데 그게 편한데 허리 안 아파가지고 근데 백팩 들고 가야 될 거 같아요 좀 더 쉬다가 점심 먹고 아마 트린트루로 출발하지 않을까 좋습니다 지금 몸 상태는 요런 느낌 최종 이번엔 조금 평소보다 더 오버된 거 같긴 한데 잘 빼고 있어요 오늘도 렛츠고 호우 오늘은 시합 전날이고 방이 엄청 더러운데 이제 짐을 쐴 겁니다 오늘 계획엔 나가서 산책 좀 하고 좀 쉬어야죠 카페가서 언코 좀 하고 그리고 짐 싸고 마지막 준비를 한번 천천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짐을 다 쐈습니다 네일 쓰는 니슬리브 뭐 시합 데이블 싱글렛 티셔츠 데드 양말 스쿼트 할 때 신은 양말 스트랩 스트랩 벤치 신발 스쿼 신발 뭐야 벨트 그리고 혹시 시합장에 냉방 때문에 오히려 좀 추울 때가 있어가지고 긴팔 하나 챙기고 나머지는 뭐 속도계 뭐 그런 것들 챙겼고 이제 씻고 준비해서 나가 보려고 합니다 목이 너무 말라요 물 먹고 싶어요 이제 씻고 나왔습니다 체중은 67.5를 집에서 딱 찍고 나왔고 좀 산책 좀 하려고 평소에 많이 걷는 좋아하는 코스가 있어서 거기 한번 갔다가 쭉 걸어서 공원 카페에 가서 할 일을 좀 하고 들어올 예정입니다 버스를 타고 산책로에 내렸습니다 옛날에 강아지 키울 때 항상 요 길 따라가지고 산책을 좀 했었는데 그냥 항상 뭔가 시합 전에는 루틴처럼 이 길을 좀 걷는게 좀 좋더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이쪽으로 와서 길을 걷습니다 어제 태풍이 지나갔나 아직 안 지나갔나 뉴스를 잘 안 봐서 하여간 그래가지고 지금 좀 전반적으로 습한데 작은 호수공원에 도착을 했습니다 터덜 터덜 아주 옛날에 살던 아파트도 보이고 터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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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걷다가 잠깐 쉬는 시간 힘들어요 지금 아주 기똥찬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편의점을 찾아서 닥터페퍼를 사먹는거에요 한 300ml 정도만 닥터페퍼 파는 데가 많이 없던데 뭐 여튼 오늘 금요일인데 회원님들이 좀 많이 배려를 해주셔가지고 오늘 수업이 없어요 어떤 분들은 뭐야 지금 먹은게 없어가지고 계속 말이 안나오는데 어떤 분들은 시합주차니까 스스로 안오시겠다고 한 분들 계시고 어떤 분들은 뭐 오늘 이번 주차에 하필이면 차 좀 지나가고 하필이면 좀 일정이 있어가지고 못 온다고 하신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배려 많이 해주신 덕분에 회복에 조금 더 집중할 수 있는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생각해보면 올해 전반적으로 또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운동에 좀 더 집중할 수 있게 집에서도 그렇고 가까운 친구들도 그렇고 회원님들도 그렇고 그래서 개인적으로 퍼포먼스 향상에 좀 더 욕심이 많이 났던 해인데 항상 욕심하고 실제 나의 갭을 좀 더 줄이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냥 그거죠 내가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는 것을 파악해서 항상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있는 거 그게 잘 안 돼서 세션을 망치는 경우가 많이 그게 잘 안 돼 가지고 세션을 망치는 경우도 많이 봤고 더 나아가서는 시합까지도 망치는 경우들을 종종 볼 수 있죠 그래서 항상 자기 자신을 좀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노력을 하는 편입니다 호수공원 입성 달리기를 하는 사람이 있네요 쉽지 않은데 제가 이쪽 동네에 살아서 그런 게 아니고 호수공원 진짜 좋습니다 제 올해 한 8분의 7은 여기서 보낸 것 같아요 호수공원 맛에 호수공원 힘들어서 영상 촬영을 중간에 안 했습니다 이제 수복 도착했고 들어가기 전에 콜라랑 초콜릿 썼어요 제가 나눠 먹는다는 것을 아는 현명한 사람이었으면 좋겠지만 좋았겠지만 다 먹었습니다 이거 먹고 들어가야지 이 힘으로 일할 수 있어요 300ml 되나? 355ml 아마 이렇게 움직이고 이거 먹으면은 체중은 똑같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들어가서 수복 가가지고 할 일 시작 이제 한 2시간 정도 일 마치고 집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안 힘들어서 불안해요 왜 안 힘들지? 힘들어야 되는데 여튼 이제 들어가서 체중 다시 보고 좀 쉬려고요 집에 왔습니다 집에 와서 체중 재보니까 67.2? 엄청 내려와가지고 저녁밥 원래 안 먹으려고 했는데 저녁 먹고 마실 것도 좀 마시고 이렇게 했어요 이제 휴식 피아노 좀 칠려고 하고 그다음에는 저녁때 책 읽다가 잘 거예요 오늘은 블루 스크린 뭐라 그러지? 그냥 전자 화면 보면은 잠 잘 못 자니까 오늘만큼은 저녁 시간대에 좀 그렇게 신경을 쓰려고요 그러면 좀 더 잘 자지 않을까 시합 때 생각해보니까 잘 자본 적이 거의 없긴 해요 시합이라는 거 자체가 감량도 항상 하고 나가기 때문에 잘 자본 적은 없는 거 같아요 옛날에 그 74로 한번 뛰려고 했던 시합이 있었는데 그때 빼고는 잘 잔 적이 없어요 근데 오늘은 뭐 잘 자겠죠 좀 쉬다가 마무리 잘하고 자려고 합니다 내일도 영상을 많이 찍을 수 있길 근데 잘 안될 거예요 아마 가가지고는 신경 쓸 게 많으니까 우선 오케이 기록 끝 출격 준비가 끝났습니다 오늘 이제 시합 날 아침이고요 아까 아침에 일어나서 체중 재보니까 많이 여유가 있었어요 67플레 나와가지고 아침도 먹고 시리얼 먹고 수분 보충도 좀 하고 그리고 이동하면서 좀 빠질 거 감안해가지고 나가가지고 이온 음료 하나 사서 마시면서 이동을 할 예정입니다 택시 탈까 했는데 뭐 굳이 그런 필요 있나 해가지고 그냥 버스 타고 가려고요 시합 날 뭐 이거 한다 그래가지고 막 엄청 차이 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서는 영상 진짜 많이 못 남길 거 같아요 어쨌든 가 준비가 다 끝났습니다 지금 시간은 10시 46분 배 잡고 출발 갔다 올게 도착했습니다 지금 이쪽에 파워리프팅만 하는 게 아니고 키스포츠 페스티벌이라 해가지고 다른 종목들도 있네요 태권도 격투기도 있는 것 같고 어쨌든 다리 통해서 이쪽 하우스로 넘어가고 있어요 너무 빡세 두 번째 맹 안쪽에 라이브와스 바로 보이네요 신경을 많이 써주신 덕분에 건물 하나 이렇게 쓴다고 하는데 많이 많이 기대가 됩니다 재미있을 것 같아요 행운의 엘리베 아까 반대편에서 건너 올라올 때 아예 엘리베이터 못 찾아서 여기 들고 계단으로 왔어요 층이 너무 많아요 이 R층은 뭐지? 하나씩 다 가보는 걸로 뭐라는지 모르겠네 미리 말해야지 다시 엘리베이터 근데 여기 오니까 진짜 페스티벌이 많네요 부스가 엄청 많아요 이것저것 구경할 여력은 안 되고 우선은 시합장 다시 가는 걸로 도착 안쪽은 개최 직후 이거 다 먹고 20분 후에 식사 시작 전에 예 시합 시작 전에 예 지금 도착해서 체크인은 마친 상태고 안쪽은 사람들이 요렇게 여기는 야외에 약간 쉴 수 있는 공간이고 비가 살짝 오네요 하여튼간 이제 개체에 한 10분 정도 남겨뒀는데 생각보다 체중이 잘 빠져가지고 오히려 좀 더 빼서 다체를 좀 더 편한 중량으로 맞추는 걸 목표로 해보겠습니다 66.8로 개체 통과 이제 마실 거 좀 마시고 다시 준비할 거예요 어우 빡세 정신없어 스쿼트 끝냈어요 208km 해가지고 내셔널 기록 해봤고 벤치는 110, 115, 120km 해가지고 안전하게 좀 가는게 목표예요 해가 떴네요 남은 벤치랑 데드도 잘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뭐야 스쿼트 1차까지는 지금 마우스 피스팅이 많이 잘 안 나오는데 되게 자신없고 몸도 잘 안 풀렸었는데 1차 하니까 다 풀려가지고 괜찮네요 나머지도 잘 마무리하는 걸로 아 나이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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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 보고 벤치는 120km까지 했습니다 보수적으로 110, 117.5, 120 이렇게 했어요 117.5가 생각보다 무거워서 22.5는 안했고 이제 남은 퀄리파잉을 위한 걸 데드 3차에 다 밀어 넣어가지고 그걸 드는 걸 목표로 해보겠습니다 날이 좋네요 자 어쨌든 마지막까지 힘내서 해보는 걸로 콕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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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김은진 선수 유석주 선수 하나 또 생겼어요 끝났습니다 데드리프트 3차 못 들어가지고 올림피아 못 가게 됐고요 유석주 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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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캐리어를 넣어주기 위해 고생하고 있는데 열심히 해야지 아직은 올림피아 레벨이 아닌 걸로 그런 말 하지마 올림피아 레벨이 아닌게 아니라 오늘이 우리가 100%가 아니었어 결과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금은 열두시고 집 주변에 도착했습니다 끝나고 나서 영건이랑 경호님이랑 치킨 먹고 헤어졌어요 뭐 생각했던 결과는 아니지만 뭐 이런게 시험이 힘드죠 그래서 빨리 잊고 잊으면 안 되는구나 이걸 타산지석 삼아서 더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아쉽긴 한데 어쩔 수 없죠 제가 못한건데 근육을 더 키워서 더 좋은 결과를 내보는 걸로 사실 찍을 기분이 아니에요 어쨌든 그래도 영상을 남겨두는 데 좀 의의가 있으니까 요거까지 하고 내일은 이제 다른 분들 서포트하러 시합장에 갈 예정입니다 올해는 아마 이정도까지 시합될 것 같고 더 쌓아가지고 매미가 조명에 헤딩하고 있다 뭐하는거지 뭐 어쨌든 이정도까지 끝 아 erase 당신 제가 오 youtube 내가 제가 가방 들 치만뒀 오케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